아 연합의 승리 감사 선물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선물 목록을 다 주는 거거든요 받아주고 아 소비와 설치창 소비가 부족할걸요 5칸? 5칸을 뭘로 비우지 잠시만요 5칸 1,2,3,4 나만 비움되는건가? 아 물약을 팔면 되겠다 그렇지 자 받아보겠습니다 예 100% 지급 선택설론 레그 근데 이거 누구 먹여야되는거에요 나는? 아니 이것도 소비창 없어서 못갈거 같은데? 준정팬 필요한데? 준정팬 필요한데? 하하 미치겠네 아 미치 아프다 나 소비창 없단 말이여 잠깐만 코어 눌려주는거 어딨어 이걸 봐두면 해결되는건가? 9칸을 비워야돼? 야 하드 난이도네 야 하드 난이도네 인채털 버림 9칸 이제 3개 비웠고 저것만 뚫으면은 저거 나머지를 뚫을수 있을거같은데 아주 하드하고 됐나 이제 잠깐만 잠깐만 9칸 늘려주는걸? 어 그렇지 소비슬롯을 늘려 아 이제 다 되는건가? 나머지? 아 기타 소비.. 아님 장비를 늘려야죠 장비를 늘리는걸 할거같은데? 기타는 이정돈되잖아 장비냐 소비냐 소비 솔직히 말해서 이정돈 많지않나? 더 늘릴 필요가 없지않아 장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 까도 교환돼요 다 그러고 성장비야 아 한모분거만 맞으면 1위벨 성장할수있다 아 안먹어지는군 버리고 성향 감석 아 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자 준비되어 있죠 이 레벨업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0% 인데요 아 왜 안먹어져요 아 0.47% 0.593% 3.49% 12% 35% 35% 시작인가요 저 35%로 시작하는거 맞습니까 맞나요 이거 아주 부족한가요 뭐 저 안가져왔나요 아 여기 끝인거 같은데 50% 시작때 아니었습니까 아 아직 안까나요 제가 하나 더 있는데 없는데 아 여기있다 이걸 까면 되는거였군요 바로 57% 57.50% 검은 영환불 검은 영환불 검은 영환불 검은 영환불 검은 영환불 어디다 넣어졌냐 아 위에거 해야되는거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13성 13성 랩제가있나요 아 이거는 아 160제이냐구나 아 아 까가죽증거 교환불가네 어 아 아 나 썼잖아 아 매액처치를 뽑아야되는데 아 아액 줄어들었어 아액 20%였는데 아액 19%인가 그랬는데 아 뭐야 아 아 아 근데 첫줄에 저 매액 20으로 바꿀거라 그래가지고 아 이게 자동으로 바뀌는거구나 아 아 아 저는 카우스 영환불처럼 클릭하는 줄 알았지 아 나 선택하는 줄 알았어 준정팬 껴주고요 이거는 공짜지 뿌테팩 1호모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볼 신볼은 이제 신규 맵 뜨는 걸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장인의 규부하고 코어젠스턴 상처 명언불 어 어 4개 잘 나온건가요 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쓰자 급한거 아니니까 아 아 코디 한번 해줄까요 제 얼굴 뭔가요 근데 노랏빛 호이토이 돼요 단정한 얼굴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제꺼 캐릭터 아주 맘에 드는데 굳이 이 캐릭터에 써줘야겠습니까 네 네 아까우니까 어 이거는 그냥 하지 말자고 아주 귀여운데 캐릭터를 바꿔줄 수 없지 아주 귀엽게 해놨다고 그 다음에 네 캐릭 슬롯은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나머진 나중에 써야겠다 9월 13일까지군요 오늘이 6일이니까 아직 시간 있으니까 나머진 천천히 쓰자 다 됐나요 자 이것도 마치겠습니다 영상 뭐 딱히 없네 나온건 없네 나머지 쓸데가 없죠 다 고맙습니다